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시장 및 지형 활성화를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.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에게는 특성화 시장이나 청년몰 사업 PM 모집 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. 나정훈 기자입니다.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12기와 1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모집인원은 총 60명으로 전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서 유통관리 또는 마케팅기획, 상권분석 직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PM 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합니다. 양성과정은 총 70시간이며 상권분석과정과 상권 육성과정, 사업기획 및 수행과정으로 나누어 화상교육으로 이뤄집니다.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특성화 시장 또는 청년물사업, PM, 사업단장 등 선정 모집 공고 시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ESTV뉴스 나정훈입니다.